퀴즌대 익스에요? 왜지? 왜 그럴까? 왜 퀴즌대 익스일까? 문제가 엄청 어려워서 저는 슈마맵 1을 한 적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내가 안죽을 것인가 정하는건데 이건 찍기 아닙니까? 야 근데 이건 아니다 조금 왼쪽 어? 눌러버렸어 일로 간다 아니구나 아 다음은 이거네요? 이거는 이제 별 이거 별이잖아 이거 별이죠? 네번째 아 이거는 이제 이겁니다 까십니다 퀴즈랑 비슷하네요 그쵸 그 퀴즈맵이랑 비슷하네요 자 자 그리고 다음 이거는 폭탄이 두 갠데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요? 깰 수 있잖아 어차피 못 올라가는구나 아 하 아 아 아 이렇게 된다고? 뭐지? 아 이제 죽네요 아 이거 제가 여기 여기 천장을 가시모자로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작자가 원하는대로 안됐던 거네 아 그래 뭔가 이상하다 했다 아니 진짜 자 다음은 이건데요 이것도 찢기같아요 뭐지 아래쪽에 지금 폭발? 안죽죠 저 어 그러네 괜찮네 오 오른쪽 괜찮네 다음꺼 옵시다 버섯 버섯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다음꺼 어떻게 해야 여기를 갈 수 있을까라는 건데 당연히 이거 거 같애 이래야 안죽거든요 그리고 이거 여덟 번째 야 이것도 외관상으로 보면은 되게 똑같은 거 같아요 외관상으로 보면은 그쵸 아홉 번째 문제 아홉 번째 문제 이거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문제인데 아 아아 이거 아아 역시 그 아래쪽 방향이 있잖아요 방향 방향 보고 결정해야죠 다음은 버섯이에요 퀴즈맵인데 좀 되게 어렵군요 이거 코너스인가? 마지막인가 혹시 이거? 여기는 못 들어가요 다시 보자 끝났네 끝났네 아우 잘 만들었다 아니 시간이 이렇게 됐단 말이야? 벌써? 방송 언제부터 하신 거? 저 작년? 방송은 작년부터 했어요 세이프 스팟 찾아라 안전한 곳? 아 안전한 곳을 찾아서 숨으라고? 오 맵 이름이 맵 이름이 그거네요 그러네 아아 맞습니다 여기도 숨어있으라고요? 그리고 여기도 숨어있으라고? 음 아 그래 이렇게 친절한 맵이 있어야지 세이브 타이밍이다 이번이 그쵸 여기는 뭔데? 아 보너스구나 이거 아씨 어어어 아 아씨 아 익스포트에 이런 맵이 있다니 슈위그는 아니지만 닉스에 이런 맵이 있다니 어우 세상에 그리고 이거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있으면 멀쩡하다 이거야 아 아 아 아 아 그래 여기 있으면 멀쩡하다고 진작에 이렇게 됐어야지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여기 있어야 되나 아 아 아 아 아 그다음is 어떻게 되는거죠 아 요기 안전지대라고? 그러네 진짜 안전지대네 다음이요 Colombia 이게 뭐지? 아 이게 아 안전지대라고 진짜요 아 그러네 진짜 안전지대네 야하C 전혀 안전지대같이 안보였는데 말야 방금은 여기는? 어 이게 되네? 되는군요 가만히 있읍시다 여기도요 가만히 있을게요 여기도 그탐 여기도? 설마 두더지가? 전혀 안쪽 야 익스포트에서 이런 맵이 있다고? 저거 가시돌이 이거 보내야돼 아 세상에 아 세상에 아 지금 어떻게 하냐 77등인데 다른 맵이야 뭔가 다른 휴익이야 끝이냐 끝났지 위의 거를 안 보여주냐 치사한 자식아 하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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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씨